초과의 와인 초과의 우유 초과의 우유 초과의 우유 초과의 우유 초과의 우유 액션 여보들 먹죠 우유 와 밥도 해줬네 비닐에 혜석이가 우유 차이사다 이리 오느라 먹고 놀자 왜 이러지? 너 존나 크노 어머 뭐야? 우와 크다 우와 약간 높이가 야 이거 뭐 특대야? 당연히 특대지 요성이는 뭐야 이거 우와 크다 아 무거워 얘들아 무거워 무거워 진짜 무거워 한 5kg 되는거 같은데? 아니 무슨 먹는걸 고문을 시켜 우리 요성이가 특대지 특대 김치찐닭 어? 보석아 자꾸 먹는걸 고문 시킬래? 이거 이렇게 안 까지네 희성아 잘 먹을게 희성아 고마워요 희성아 고마워요 봉구찜닭이 뭐야? 봉구 이거 유명해 봉구? 어 쟤 꼭 거기 리뷰 많은데로 시켜줘 와 이 이야 이 씨 리뷰 많은데로 시켜줘 아니 이 너무 많은데? 이 나와 야 이거 한 대여섯 명은 먹겠다 그니까 이거 한 6인분 돼요 여러분 3만원 3만원짜리야? 와 이거 우선 저 우와 당면도 되게 많다 떡볶이 많다 님들아 아 수라발발타 아 맛있겠다 아 수라발발타 아 아 계란 있네 빈이 아싸 빈이 계란 노른자 줘야지 이거 뭐야 떡볶이야 왜요 떡볶이랑 치즈 있네 아 치즈 떡볶이 어 기다려 기다려 뭐하노 야 뭐하노? 뜨거운데? 안뜨거 안뜨거? 야 뒷발 내놔라 뒷발 내놓으므라 음 맛있다 형님 맛있게 드세요 음 맛 질기네 호성아 맛있어 녹화있냐? 응 녹화줘 이것도 업로드 할게요 유튜브에 음 김치 안 매워요 음 김치 맛있다 닭은 어디야? 닭 여기 많아요 꼬빼기 벗겨봐 꼬빼기 다리 날개는 먹지만 형님 내꺼야 걸렸냐? 응 형님 날개 싫어해 아 아 아 뜨거워 형님 당면! 올려줄까? 이렇게? 형님 밑에 다 있다! 고기! 형님 여기도 가슴 짜 형님! 아! 뜨거워! 형님이라 부르래! 그럼 니네 새끼 여보라는 말을 듣고 싶냐? 어? 이기적인 새끼야? 니가 내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줘! 엄청 맛있어요! 언니 안녕하세요! 그래 안녕! 당면이 희연한 식이었네? 납작당면! 오~! 유행하는! 납작당면! 닮작! 나 불러주신! 딸기лад flower 마사지 오리지널 해라! 하라! 그리고, 맥믹 음isher 해라! 초록색 이게 뭐하냐? 양면은 맛있어요 양면 여기 살 이런 양면이 처음인데? 양면 1회생이 있나? 형님 좀만 먹어 형님 내꺼야? 머리 좀 당겨봐라 자 이쪽 짜라 이거? 형님 내꺼야 형님 좀만 먹어 양 존나 많다 그냥 막 물어 형님 여기 와 면 봐라 와 치즈 떡볶이 님들아 치즈 떡볶이 안 늘어나 왜 치즈가 안 늘어나냐? 아 치즈 떡은 내 입에 안 맞다 좀 느끼하다 닭고기 먹어야지 야 봉구찜닭 상인덤 있나? 응 상인덤이 있어요 맛있다 봉투는 먹을 수 있어요 봉구라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다 이따 왔어요 아 수라발발타 아 수라발발타 돈 벌고 싶니 부자래고 싶니 봉구찜닭을 먹으라 고기부터 먹어 고기부터 먹어 형님은 당면만 좋아하네 고기부터 뜨거워 아 뜨거워 빈이 계란 줬다 님들아 노른자 줬으니까 뭐 주란 얘기 하지마요 이거 그만 꺼내면 뭐라한다 그런가 안 먹어 이거 노른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계란이 없네 원래 님들아 대짜는 계란 두개 주지 않나 두개 줄 것 같은데 근데 양 진짜 많다 우와 삼명이 불러가 삼명이 불러가 여보 없을때 그 사람 곰이랑 삼명이 불러가 삼명이 불러가 여보 진짜? 응 아하하하 근데 싫어 나 뚱겨와서 너무 싫어 무서워. 니는 홀쭉하나? 어쨌든. 홀쭉님 집 가까우면 집 치워주고 싶다. 도성이 아버님 놀랜다. 아버님 혼자 산다고 들은거 같은데? 도성이 아버님 놀랜다. 가만히 너희 집이나 치아라. 고기. 이거 뭐해 이거. 어 이거 가슴살이다 여보. 열한게 뭐가 열한게? 이거 먹은거? 아 고기가 엿뚜렛대라고? 설마? 나 좋겠지? 왜야. 왜요 왜요. 이 밥은 무슨 밥을 그렇게 먹어. 이거 먹지. 갑자기 위가. 사이다 줄까? 앗 뜨거. 다리 형님 안 먹어. 다리 줄까? 안 먹는데. 여보 다리는 안 먹어. 다리는 빨아야 맛이지. 인원수 봐라. 어? 다리를 누가 먹어. 야 생방 먹방 우리밖에 안해? 인원수 왜이렇게 많아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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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매워. 전혀 안 매운 맛인데. 약간 매운맛. 왜 안 불러요? 한 마리 반이야? 이 새잎 조금도 열다섯개. 아오 달콤해. 김밥고 왔나? 아. 아. 빠꾸 진짜 채팅 안하네. ㅋㅋㅋㅋㅋ 아. 뭐야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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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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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자야 뭍지. 아. 깍торы는 왜 깔으려고 했냐? 몇일 이야. 미모 내꺼다 과일 없어. 과일 비싸다. 상품이 그래갖고 과일은 못싼데 어서와 잘 먹었다 아 배 터지겠다 아 나 막 때려지기도 못먹었다. 배 터지게 아 근데 찜닭뼈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다 그지? 야 이거 감자냐? 무시냐 뭐냐? 감자 월적이다 고기 이거 먹고 난가놀때 어떻게 난가놀라고? 이거? 다 못먹는다 다 못먹긴 못먹는데 근데 야채들만 남을 것 같은데 야채? 응 고기는 다 빼먹기 왜냐면 감자 때문에 금방 쉬어요 여보 고기는 다 먹을 수 있나? 응 고기는 다 먹을건데 그래 고기는 벌써 없어 벌써 안보여 고기 야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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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. 하루에 두 번 바꿔줘. 뭐야? 네 집 어디냐? 누나 가서 비니랑 놀러 갈래. 집 치워줄게. 집만 치워줄게. 껍질은 버려. 무언지 먹어볼까? 꽃혜진님. 팬이 사줬는데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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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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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을 땐 좀 매너채팅 해줄래? 왜냐면 먹다가 나 강퇴하려면 너무 귀찮잖아. 알겠지? 내 마음 이해하지? 열심히 잘 먹을 수 있도록 매너채팅 좀 부탁해. 그래야 내가 열심히 잘 먹지. 먹는 도중에 강퇴하기 좀 그렇잖니. 안그러니? 아! 닭 또 나왔다. 이거 몇 개쎄야? 20개쎄 아우씨 아우 참 또를 또를 옆에다가 보니까 고기 안 좋네? 뭐 좀 치우고 먹을까? 또 내가 올라온다. 눈빛 닭꼬치우고 먹어야지 주니가 먹을까봐 겁나 이제 배달 온데 아닌데 20개짼데 20개째 닭인데 왜 안불러? 닭을 찾아라 닭을 찾아라 여기 있다! 다리 또 있다! 힘들어 나 당면은 많이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당면은 좀 안먹어요 당면은 꼭 먹으면 체하더라 이나 안돼 나 밥은 그대로 있어 엄마! 어떡해! 도착해! 야! 비니때문에 그래 아 비니놈에 먹으면 안돼 닭은 얼마나 남았노? 닭은 거의 다 먹었는데 그래? 응 이 새끼들 약 많은 이유가 닭 많이 넣어준게 아니고 풀떼기 다 넣었네 어 당면을 많이 넣어줬어 쓱을놈의 새끼들 닭을 많이 넣어줘야지 풀떼기를 이래 한다덕을 넣어놔 이래 풀떼기만 한가득 넣어주면 어떡해 닭을 한마리 반 이래 넣어야지 닭 두마리 되는거 같냐? 아니 두마리 안되는거 같지 나 반마리 먹은거 같은데 닭을 맹색이 찜닭인데 찜닭을 한마리 반 이래 넣어줘야지 찜닭을 한마리 반 이래 넣어줘야지 뭐 야채만 이래 먹고 디지란 속이네 고기 또 찾아봐 야 야채그릇을 하나 타고 야채를 둘래 야채 존나 많네 당면 당면 그러니까 뭘 둘래 그냥 먹지 그래 그럼 닭만 찾아가 먹어봐 야채 먹고 디지라고 껍질은 벗겨야되 비리다 껍질은 껍질은 야 벌써 22조각이나 먹었냐? 누나 새 봤대 아닌데 왜 맞겠지 니 한조각 니 그냥 소딱이잖아 뭐 야 벌써 22조각 먹었냐 뭐라노 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적은데 왜그래 님들 왜그래 왜그래 죽을래? 죽을래? 야채는 한 조각 먹었어? 야채는 안 먹었는데? 당만 계속 먹고 있는데? 밥 없잖아? 밥지? 다리 몇 개 먹었네? 다리 세 개 다리 하나 행방 물면 됐다 다리는 네 개 해야지 네 개? 한 마리 반이라고 했잖아 한 마리 반이라도 씹어먹고 닭다리는 네 개 넣어야지 닭다리도 세 개 넣을 리가 있나? 한 마리 반은 세 개 넣어줘요 네 개 먹었냐? 네 개 먹었다던데? 닭다리? 구라치냐 세 개 먹었어 다리 하나 찾아 꿀나고 진짜 그리고 한 마리 반은 세 개 준다고 몇 번 말해 여보 한 마리 반은 세 개 줘? 응 찜닭이 그냥 그거보다 부드럽게 잘 넘어가네 양념이 돼서 그러나? 응 한번씩 봐 비니조 비니조가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응 뭐야 왜? 먹지마 내 두 조각인가 한 조각인가 한 조각인가 왜 부르더맨 아니 한 조각인가 밖에 안 먹었다 아 진짜 음 퍽퍽살도 맛있네 야 김치 김치 줘? 응 김치 하나 올려봐 진짜 너무 배부르잖아 큰일 난다 여보 그렇다 요건 대식가가 아니잖아 그렇다 이것만 먹으면 소식이 소식이 가잖아 소식가가 아니고 인마 소식가가 아니고 인마 캬 소향이 어음 그거지 나는 뭐 입 짧고 맛있는거 먹을 때 뭐 뭘하지 아 미식가 그래 미식가지 소식가구 소식가구 소식감은 무슨 소식가고 김치하고 싸먹이가 맛있다 살코기 치아 봐라 살코기 하나만 없나? 살코기? 사이다를 먹여 배부른데 여기 있다 살코기 조금만 조금만 떼봐봐 조금만? 조금만? 자 조금만 보자 좋지 절이 치워 그만 먹어 당면 안 먹잖아 내꺼야 왜 자꾸 내꺼 뺏어 먹어 찹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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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이래서 닭만 먹는구나 닭이 맛있네 아 닭 없어 벌써 설마? 어 진짜 너무 있다 전복 풀떼기야? 시발새끼들 당면 당면 존나 많아 한 마리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닭이 볼 수 없어 닭면이 한 마리 반이네 닭이 한 마리 반이야 이거 어? 호성아 이 닭은 이것밖에 안 나왔다 여기 있어 뼈도 아 그거 또 숨카았네 어 하하하하 그럼 네가 많이 먹었네 아 그래도 한 마리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야 스물다섯 조각이면 한 마리 반 된다 그래 우리 한 마리 튀기만 하면 스무조각 안 나와 아 더워 빛나 덥다 25도 했어 아 진짜 없네 아 진짜 없네 닭 웬일이야 와 닭 찾았다 아니 무슨 심해에서 보물섬 찾는 기분이네 어? 어 지루 형님 나 먹는 거 신기한가봐 닭 찾는 거 존나 궁금해 닭이 있는지 없는지 아 아니 오리지널 살코기네 뭐? 조금 줄까? 어 아니 내 좋아하는 퍽퍽살 존나 많네 자 퍽퍽 조금 퍽퍽 음 괜찮네 잡아봐 아 여보 무리하지마 치아알만 약도 없어 뭔 무리만 몇 개 먹고 안했는데 배부르다며 오 찾았다 찾았다 오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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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하면 나 안 좋아하겠다 아 뜨거워 아 아직도 존나 뜨거워 존나 밑에 있었는가봐 응 야 심해에서 금강 발견했네 아들 확대 한번 해달란다 확대가 한번 무라 확대 쫙 해줘 확대? 응 이렇게? 이렇게? 이거 확대야 이거 됐어? 화면 조금 올리라 빨간색 화면을 조금 올리라 아 빨간색? 응 이렇게? 좀 더 됐어? 좀 내라 좀 내라 좀 더 됐어 익숙음 님들 확대했다 뿌 흐흐흐흐 아기 배기 싫어. 애보 그래 이 정도 할까? 그냥 해. 와가야 되나 그래 딱 떼어 응 이거로워 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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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